안녕하세요. 토이천국입니다. 오늘은 디즈니 폴 앤 러브 스티커 컬러링 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편으로 나눠서 시연을 해드릴게요.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.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멋지고 아름다운 디즈니 폴 앤 러브를 만나요. 되어져 있죠. 차례를 보시면 미녀와 야수, 알라딘, 인어공주, 라푼젤, 레이디와 트램프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의 스티커 컬러링을 꾸밀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자 넘어가 보시면 맨 처음 미녀와 야수 나와있네요. 희망과 사랑을 잃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야. 자 그러면은 스티커 컬러링부터 시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녀와 야수 스티커 컬러링 꾸배봤고요. 네 그 다음 남겨보시면 미녀와 야수의 명장료들 나와져 있고요. 누구에게도 이런 간증을 느껴본 적 없었어.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. 이 야수의 대사죠. 자 그 다음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. 자 그 다음에 알라딘 나와있네요. 알라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나에게 언제나 왕자일 거야. 자 스미 공주가 알라딘에게 한 대사고요. 그러면 알라딘의 스티커 컬러링으로 꾸며볼게요. 알라딘의 스티커 컬러링으로 꾸며볼게요. 자 알라딘과 자스미 스티커 컬러링으로 꾸며봤고요. 자 연결보시면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장면들 나와 있고요.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은 내일의 추억이 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나를 믿나요. 다음 시간에는 인어공주편 시연을 할 건데요. 당신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.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.